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왕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액가치 한번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전일미 증시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대한민국 시장 또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기술주들 위주로 투명폭도 나와줬고 한국전략 또한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슬슬 오고 있죠 1분기 실적 시즌이 슬슬 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국전략은 실적 시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조금 부각을 받아주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하단배너 보시면 배피체험 위기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분들을 분할 매수하면서 매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 체험 또한 한 번씩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국전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천당과 지구를 계속 오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순이익이 4조원이나 늘어서 흑자전환 기업 중 1위 기업으로 좀 나아줬습니다 근데 21년도 실적은 손실만 7조원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 1위 기업으로 조금 나아줬죠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조차전기로 동결을 좀 내걸고 있다 보니까 한국전략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뭔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아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가는 주가 흐름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지만요 한전이 국내 전력 판매 독점 사업자에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증시도 출렁 없고 요가도 마이너스 요가였었죠 그러면서 가시적인 수혜를 받아준 기업 중 하나가 한국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 한국전략의 호재는 전기요금의 인상이거든요 인플렛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좀 올라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번번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주주인 정부가 한전의 현실을 막기 위해서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제요가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주 연료비 등락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에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2분기 전기요금에 좀 적용을 해주지 않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한국전략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가격 밸류 구간 자체가 21,500원 이 정도부터였었죠 21,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000원 부분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가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투신은 물량을 던져버렸고 연기금도 물량을 그다지 더 모아가주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금투는 공매도를 쳤어요 그럼 결국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 어느 매수 주체자 또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정기요금 인상과 그로 인해서 실적 발표거든요 정기요금 인상이 나와주고 난 뒤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최대 적자폭 찍어주는 거 보여주고 악재 해소로 올라가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베스트 시나리오가 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실적 발표가 나와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악재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을 때 나와주지가 않을 때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최대 악재폭이 결국 실적이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적자폭이 마이너스 20조 원이니 뭐니 나와주는 게 제일 제일 큰 악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가 나와줬을 때 더 이상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력은 전기를 팔 때마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여러분 팔 때마다 손실을 보는데 그 사업을 계속 영위로 납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키워드만 좀 해소가 되면 주가는 저점을 찍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주는 이 키워드가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출이 되었을 때 아마 여러 주주분들께서도 웃는 날에 오시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화이팅 하시구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빙제TV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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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추가도 한 번씩 해주셔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텔레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VFB 모델 체험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혜택을 챙겨 가시는 만큼 저희 또한 좋은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보시고 저것도 보시고 허빙제TV가 어떤 회사인지도 한번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정도까지만 하면서 방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